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특별공제와 양도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도전함 박찬웅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특별공제나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장기 보유특별공제와 양도세율은 각각 다르게 계산을 합니다. 먼저 장기 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은 상속 개실부터 양도일까지 계산을 하고요. 이제 양도세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면 돌아가신 분 망자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취득했던 그때부터 상속받은 사람이 나중에 양도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간이 보유기간으로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건 우리가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죠. 취득가액을. 그런데 이 취득가액 이 기준 시점도 혹시 피상속인의 취득일인 거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취득했던 그때 금액이 취득가액인 거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이제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이 개시가 될 때 그때 최종적으로 평가된 상속세법상 평가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이 바로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 부분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과거에 해석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그림에 보신 것처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 거냐. 그건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입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제 양도세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의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의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라고 사례가 나와 있죠. 근거 법령을 좀 보실 텐데요. 먼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항을 보시면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이 2항이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말합니다. 그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양도세율 적용 같은 경우는 제104조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양도세 세율 적용할 때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담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1호를 보니까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이라고 별도로 정하고 있죠. 그래서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가 바로 보유기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 사례는 매월 국세청에 올라오고 있는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7위 탑10에 올라온 경우입니다. 2014년도 5월 달에 사례자의 아버지가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2월 달에 이 사례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와 아들은 별도 세대였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론 이 사례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택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이 아들이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아버지와 동일 세대였는지 아니면 별도 세대였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동일 세대원이었다면 나중에 원래 가지고 있던 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8월 달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합니다. 양도가액은 20억이었네요. 양도가액이 20억이니까 12억 초과분이 차지하고 있는 양도 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가 되겠죠. 물론 12억까지는 비과세고요. 그렇게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데 그때 이 아들은 양도세 계산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과 그리고 양도세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먼저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할 때 보유기간인데 앞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상속 개실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상속 개실부터 양도일까지는 1년 반 정도 시간이 되겠죠. 21년 2월 달에 상속받아서 22년 8월 달에 팔았으니까 1년 반 정도 가지고 있다가 판 건데 그렇다면 이 보유기간은 3년이 되지 않죠.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진 못합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최소한 3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해당이 됩니다. 지금 표 보시면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양도세에서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둘 모두 최소한 3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 미만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받지 못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양도세 세율 적용할 때 이때 이제 기본세율인 거냐 아니면 아주 단기에 의한 중과세율인 거냐 이걸 따져보는데 이때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최대일부터 양도일까지니까 2014년 5월부터 2022년 8월 달까지면 대략 8년 3개월 정도 되죠. 이건 곧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니까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인데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과세 표준별로 6%에서 45% 이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받는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양도세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상속주택은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해당되실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극히 일부가 이런 상속과 관련된 사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상속주택 외에 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재택구 전략을 짜실 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상속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좀 큰 그림으로나마 어차피 이제 주택을 양도하실 때는 세무사님에게 맡기실 거잖아요. 하지만 큰 그림, 큰 틀만이라도 조금씩 알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재택구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